Y10 라디오 이재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첫 순서는 지오 뉴스 정리해 주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오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를 해설하고 또 뒷배경까지 살펴봐 줄 우리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승윤 기자를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찬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수진, 정미경, 윤영석, 김용태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의 의장, 또 한기호 사무총장,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가지는 국민의힘과의 첫 공식 회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 같네,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이준석 대표와도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의 회동은 또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첫 번째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통령 취임 관계자가 얘기한 걸 일단 좀 참고를 해본다면요. 일단 당 지도부가 집무실 용산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 그리고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일단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취임 후 한다를 평가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국정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요즘 물가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사실 노동단체와 정부가 약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그 부분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물론 이제 공개석상에서도 얘기가 나갔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마 메시지를 담아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마 그 이야기도 분명히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들렘 등 이제 당내 계파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안도 사실 논의가 고려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오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가 오늘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근데 박순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략 논란이나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분명히 같이 얘기를 살짝은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있으면 이달 말에 국제 외교무대 정식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 이때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단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가 또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민심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서도 아마 당하고 대통령이 또 교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일단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일단은 논의되지 않은 것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당내기업회 얘기 안 나왔다. 인사 문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는 일단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민들레 모임은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새롭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논란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민들레 모임이라고 하길래 저는 약간 들꽃 같은 의원들의 모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민들레가 민심 들어볼래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조찬을 함께하면서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친윤계의 세력화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좀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확인해보니까 오픈 플랫폼을 통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더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개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또 제가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막겠다며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불씨를 잠재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새 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모임이 정말 친윤계 세력화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조찬을 함께하며 괜찮습니다. 현안에 따라 괜찮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 정보를 듣고 일단은 정보 부분에서 뻔한 얘기를 듣겠습니까? 보도자료에 나오는. 아마 좀 더 깊숙한 그리고 앞으로 나와야 될 어떤 기밀 정보를 받기 위함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론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보를 더 가진다는 것은 또 영향력을 더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구성 자체도 지금 어떤 오픈형이라고 얘기한 것 치고는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 사실 친위계에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원 의원도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30여 명이 다 이렇게 성격이 확실하면 사실상 사조직 모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당, 정대, 당과 정부, 대통령실 회비체가 있는데 이게 군더더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루트가 더 힘이 세냐 아니면 정보력이 뛰어나냐 비교 분석이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힘이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내부 권력 투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핵관, 이게 누구냐 이래가지고 사실 이준석 대표랑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게 앞으로 더 집단으로 돼서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정 대통령실의 공식 채널이 당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역할을 분리할 것인가. 분리돼도 문제고 같아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임이 지금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받고 싶으면 의원총회에 차라리 총리나 장차관을 초청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들레라는 모임 자체가 구성 의원들의 성격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또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인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조직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개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미리 앞으로 국정에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의원들은 개개인이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영향력을 앞으로 또 크게 키워나갈 겁니다. 그게 정치인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데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 얘기를 또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럼 그런 통로를 가진 사람이 이미 지금 당내에 있는 공식 채널인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또 두 가지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힘이 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당내에서 힘을 가진 자와 힘을 덜 가진 자 이렇게 또 구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제 당정청 회의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없어지고 지금 대통령실을 바뀌어서 당정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당정대. 네. 당정대. 이 얘기를 앞으로 이제 좀 자주 듣게 되고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노동계의 파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물연대가 지금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천 명이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파업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노동계를 향한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리고 그거로부터 폐의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노사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 사실 이제 지난 정부 때 어떤 면에서 노사 정의 항상 붙어 있었고 사실 노와 또 정의 사실 굉장히 강한 관계여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더라도 저도 노동부에서 한 2년 정도 출입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와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서 굉장히 힘을 크게 실어준 경우 정말 드물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 당연히 총파업 들어갈 때 지금까지 어떤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지난 5년간의 기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파업이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어느 정도 이제 노사 간의 어떤 절충점에 있어서도 이쪽의 입장을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화주. 화주들의 어떤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약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조섭 당사자는 일단 화주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노동단체의 힘을 이제 좀 역성을 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 정부와의 어떤 그런 단절 아니면 연속성이나 차발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파업권은 조금 별개로 지금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잖아요. 약식회견을 상시로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솔직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이게 정제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너무 즉흥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 거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소통을 잘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구중공고리에 들어와서 세월호 8시간 뭐 했냐. 결국은 국민과 정부 간 특히 대통령실 간 신뢰가 사실 끊어진 부분이 제일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봄처럼 나타나지 않다가 그때도 정규제 TV를 통해서 잠깐 나타나서 기자회견하고 사실 그 외에는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분명히 두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이제 집무실을 차렸고 그리고 용산에 그렇게 집무실을 차렸으면 분명히 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소통의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칠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기자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일단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듣고 질문을 통해서 사실 민심의 어떤 그런 방향을 듣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용산으로 옮겨온 어떤 본의 그리고 진의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뭐 좀 가끔은 지나칠 때가 거칠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향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좀 더 계속 우리가 많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를 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청와대 출입기자라고 하면 대통령을 자주 볼 것 같은데 사실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두 번보다는 좀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임원단을 했었는데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 최소한 대통령실과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 가족하고 다 모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걸 안 했는데 가족과도 모이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단 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등산을 가끔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때로 몰려가서 다시 등산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제 질문도 좀 하고 그런 기회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기자들과의 접점은 많이 늘어서 그런 면에서 소통에서는 크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사실 말시수에 대한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어서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언론에서 크게 다뤄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데 말시수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이 언급을 보면 그래도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오지 않나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을 하면 하고 올 거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예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안 한다고 말실수는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실수 하면 주부들 만나가지고 지구가 망하고 있어요. 이런 약간 좀 과도한 발언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지구가 망하고 있다 뜬금없이 얘기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후변화를 강조한 거였는데 이거 뭐 이렇게 쓰면 진짜 지구가 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워딩을 뽑으면 말실수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말실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행사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거는 거칠든 실수를 하든 어쨌든 즉각즉각 답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요즘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보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수윤 기자가 대체육에 대한 제품을 취재해 오신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대체육에 대해서 오늘도 리포트가 나간 걸 제가 봤는데요. 불맛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육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육 음식 먹어봤거든요. 저는 콩고기, 떡갈비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맛이나 식감이 어떤가요? 고기랑 비슷한가요? 정말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맛 자체가 육즙이나 이런 고기 특유의 뭐랄까요? 저는 고소함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덜하긴 하죠. 담백한 맛이 오히려 더 강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비건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양념을 좀 한다는지. 그리고 제가 갔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불향을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불향이 이렇게 샥 들어가면 고기 먹을 때 불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B로 시작하는 햄버거를 보면 W로 시작하는 버거를 먹으면 불량이 확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 이게 제대로 고기 맛이 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향으로 좀 일단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러 조직을 이렇게 좀 섬기게 해가지고 고기들이 보통 이렇게 좀 뭉쳐 있잖아요. 떡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살려서 이제 아 내 고기를 씹는구나. 그리고 질감이 몇 번 씹어야지 이제 넘어간다. 이런 느낌을 줘서 이제 고기를 씹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고기 맛을 낼려다 보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 어떤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 한 3개 정도 제품이 나트륨이 이제 쇠고기 패티보다 좀 함량이 많았고요.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콩고기인데 왜 포화지방이 많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육즙을 내려다 보니까 육즙을 내려고 일부러 식용유나 특히 이제 올리브유 아니면 포도씨유 아니면 해바라기씨유 그리고 코코넛 기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육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풍성한 육즙을 흉내내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포화지방이 쇠고기 패티보다 오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꼭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100g 기준 1일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100g당 1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영양성분이라고 보네요. 그래서 나트륨이 30%면 이게 바로 쇠고기 패티랑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적은 걸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27% 미만으로 드시면 쇠고기 패티, 햄버거 패티만 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비건 제품을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트륨은 30% 이하가 돼야 되고 포화지방은 27% 그거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품마다 정말 천차만별인 게 다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가 못 찾았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특정 브랜드를 소개할 수는 없는데 15개 제품이 시판 중인 걸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는 제품은 딱 하나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원 담당한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기준치를 넘게 맛있거나 하나는 제품이 맛있고 아니면 나트륨이 기준치를 넘은 게 그나마 두 제품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께서 고혈압이 있으면 나트륨이 든 거는 좀 자제하시고 아니면 나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여유 있으신 분들은 포화지방 오늘은 내 몸에게 즐거움을 볼 수 있다. 저도 여유 있지 않은데요. 포화지방을 좀 많이 든 육즙이 가득한 그런 걸 비건을 취향에 따라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은 고기를 먹는 이유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육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 양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어제 제일 벌표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쇠고기 햄버거 패티와 비교했을 때 100g당 하루 기준 쇠고기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15개 제품에 쇠고기 패티보다. 그래서 콩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단백질을 보충해 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쇠고기 햄버거가 이거보다 비싸요. 그래서 제일 싸게 맛있게 먹는 거는 진짜 사실 햄버거가 맞는 거고 그런데 햄버거나 쇠고기 고기 먹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다만 이제 나는 동물들을 희생하면서 먹고 싶지 않아 아니면 소화가 좀 동물성 지방이 잘 안 돼서 소화가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가축도를 많이 키워서 그걸 도축해서 만드는 고기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거 먹겠다. 이런 자기 신조에 아니면 영양상태 소화상태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맛있는 대체육은 비싸기도 하고 맛도 약간 좀 달라요. 건강에도 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